일단 국물 맛, 감자, 감자탕 날씨가 어? 특기 없이 그거 아이가 뭐 무슨 그거고 고관이 막 깨면서 먹는 거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 말 먹는 것은 당연히 그 다음에 코치코치 같은 거 좋아해요? 아니면 이 고기빵은 어때요? 이 고기빵?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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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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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